샘샘 브로우 팀 멤버들 앞에 얼음물 3개가 놓여진 대야와 미지근한 물이 하나 담긴 대야가 있을 거예요 아 예예예 발 담고요? 그래야 우리가 알죠 사랑 사랑이 떠나가네 사랑이 떠나가네 오 약간 또다시 내 곁에서 또다시 내 곁에서 또다시 내 곁에서 이번엔 심각해지 이번엔 심각해지 뭐야 방구 꼈어 멋있는 사랑이었어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 아니 차가운 물이 아닌가 본데 그냥 하이라이프 팀이 먼저 식초를 많이 넣어서 너무 신 냉면이 3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맛있는 냉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누가 과연 맛있는 냉면을 먹는지 마시시면 됩니다 와 와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아 조금만 먹어요 맛있는 거 아 조금만 먹어요 맛있는 거 아이고 좋아라 국물까지 이 배가 끊어오 오오 어우 오오 괜찮지 괜찮지 이게 손을 버렸어 끝까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러라고 아 오늘 준효정 직선은 내가 잘 알지 꺼집어! 꺼집어!